네 안녕하세요 로크미지기입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캡처 레코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레코딩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할 때 미디 트랙에서 녹음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녹음 버튼이 있고요 단축키는 R입니다 근데 이제 메트로놈을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애플루프에서 뭔가 하나 불러왔는데요 그냥 녹음을 시작할 때 놓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R 눌러볼게요 단축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녹음을 해보고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쉽게 쉽게 되시겠지만 로직을 비롯해서 미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처음 접하고 이렇게 낯선 분들은 괜히 녹음한다 그러면 긴장도 되고 괜히 그냥 혼자 녹음하는데도 실수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녹음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재생해 놓고 스케치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 이것저것 쳐보면서 괜찮은 라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방금 거 굉장히 좋았는데 아 녹음할 걸 그럴 때 바로 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이번엔 녹음 버튼 안 누르고 매트로는 켜 놓은 상태에서 재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쳤는데 아 이거 녹음할 걸 아 녹음 안 했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키 어떤 것도 누르지 마시고 건반을 또 새로 치지 마시고 바로 이 상태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쉬프트 R 이에요 단축키는 쉬프트 R 그래서 불러 볼게요 이렇게 불러집니다 방금 친게 방금 어떤 것도 누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보통 이게 클립보드에 한 번 복사되기 때문에 다른 걸 누르면 덮어 쓰게 돼요 또는 재생 버튼 눌러서 재생을 해버리면 방금 쳤던 그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바로 살려 놓고 그래도 또 한번 쳐볼까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어디다가 킵해 두고 다른 트랙을 빈 트랙 하나 만들어서 킵해 두던가 아니면 다른 공간에 이렇게 놔 두던가 아니면 트랙 버전이라고 해서 여기 로직에는 트랙 얼터너티브 나중에 한 번 다룰 건데요 그런 기능을 써 가지고 이렇게 킵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한 번 쳐보고 또 한 번 쳐보고 해주면 됩니다 녹음 버튼 누르면 괜히 긴장되던 게 이렇게 그냥 재생만 해 놓고 치면은 별로 긴장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어떤 필로 인해서 라인도 만들어지고 또 있는 라인에 뭔가 화음을 더 쌓거나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좀 칠 때 조금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캡처 레코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큐베이스를 쓰는 분들은 똑같이 이 기능이 있어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원리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영상은 따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기능을 이제 뭐 응용하자면 드럼이나 베이스나 피아노나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링 편곡을 하실 때도 한 스트링 연주 해놓고 또 하나 칠 때 이것저것 쳐보다가 이거 괜찮네 살려와야지 Shift-R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바로 살려집니다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그때그때 녹음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도 편하고 정말 간편해요 물론 이 내용은 미디 트랙에만 해당이 됩니다 로직에서는 이제 미디 트랙이 아니라 인스트루먼트 트랙 그러니까 가상악기 트랙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오디오 트랙은 당연히 적용이 안 돼요 미디 녹음할 때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디 녹음할 때는 녹음 버튼을 거의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재생해 놓고 치다가 괜찮은 거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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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가지고 쓰던가 아니면 다 괜찮으면 다 쓰던가 아니면 여기 연주했는데 다른 부분이 여기 부분에 쓰는 게 더 낫겠네 그러면 이 부분에 쓴다든가 뭐 이렇게 편집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냥 쭉 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쓰면 캡처 레코딩 기능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캡처 레코딩 기능을 제가 여기 버튼을 하나 빼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기본 세팅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빈칸에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커스터마이즈 컨트롤 바 앤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캡처 레코딩 여기에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한 번씩 좀 다룰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뤄 보겠습니다 그중에 캡처 레코딩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럼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연주해 볼게요 그냥 그리고 버튼 누르시면 불러와집니다 네 이렇게 캡처 레코딩 기능 아주 편안하게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픔유지였습니다 금서부 guests üler 꿀팁 혁 Denver 감독 신고를 adsor 시대 내부 설레 유용한 itted